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와스완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아주 뭐 얘들이 민주당이 아주 총궐기하고 나서네. 이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이놈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참 해병대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해병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병대 정신을 그 자체를 그냥 훼손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게요. 그냥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우픈 현실이죠. 사실 이거 시체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세월호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21대, 22대 이게 재미를 보고 이태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오죽했으면 최수근 일병 부모님께서 아들 이름 좀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해병대 특검법.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네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VIP 경로예요. VIP 경로가 어느 포인트에서 온지도 몰라요. 그냥 VIP가 경로했기 때문에 이꼬르 수사 외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그때 그놈의 VIP 경로, 문재인 시절에는 7월 내내 경로한 사건이 있고 그런 것만 제가 문구를 따와서 한번 올렸는데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우리 국민께서 아셔야 되는 게 최상병 특검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같이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그전에는 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대통령에서 2명을 검사를 추천했다라면 대통령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독소조항이 뭐냐? 4명을 추천하면 그 안에 민주당이 거기서 2명을 쏟아내고 그 2명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본인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상관없다. 그냥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진행을 했으면 지금 이미지가 어떻냐면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국힘이 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피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총동원을 하고 있는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 집회할 때도 빨간 색깔 해병대 티셔츠 입고 나와서 뭔가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저쪽에서는 외압으로 막고 뭔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 그런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똑똑하게 이런 독소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거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옆구리를 훅 지르고 들어온다면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상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야기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군대 안에서 성폭력, 폭행, 이런 권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고 그 사망 사건도 은폐하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군대 법원법을 니네들이 수사하지 마라 해서 그걸 민간 법원으로 이첩을 시켜야 되는 게 문재인 때 수정을 해놨잖아요. 그거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항명적으로 떠나서 일단 왜 군대가 정치 아사리판이랑 손을 잡냐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보고 일단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철을 시키냐면 화를 냈으니 유죄다. 조국이 그렇게. 그러면 자, 보십시오. 경로가 특검의 사유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경로. 문재인 경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5년 내내 증거 있으면 하나라도 저거 다 클릭하면 그때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재임 기간 동안 계속 화를 낼 거예요. 불같이 화냈다. 공개적으로 10여 차례에 버럭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경로했다. 공개 메시지 측근들이 만류했다. 경로한 걸 측근들이 만류했다. 또 문재인 경로. 이재명 시장 사법 처리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경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원전 때도 똑같았다. 청와대 브리핑으로 본 문재인 경로의 공식. 문재인 이때도 또 경로했고요. 이 경로의 공식이 뭐냐면 항상 똑같았던 게 비방을 한다든지.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 펼쳐내는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경로인데 문재인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신문 방송사 하나를 폐지해버렸어요.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무슨 자신감으로 지금 소득주조, 주도성장을 이끌어 가냐. 그 막 박예령. 아니요. 김혜령이고 김혜령. 김혜령. 그 분께서. 정기방송. 네. 그거 아예 하나를. 방송국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고록으로 돌아왔죠. 일기장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VIP의 경로를 가지고 수사 외압을 이코를 시킨다고 하면 이건 다 특검감이에요. 문재인 경로는 뭐 수십 번인데 그거 다 특검이죠. 방송국까지 없앤 놈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의 경로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의 경로. 이재명의 경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이게 이재명의 경로입니다. 이재명의 경로는 이건 다 최근의 1위입니다. 최근의 1위. 홍남기 내 발언이 철없는 얘기라고 경로. 이재명의 경로. 토크콘서트 공무원 동원 논란 철저한 지시하면서 조사 지시하면서 이재명 경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원내 지도부에 경로. 원내 지도부에도 또 경로를 하고요.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또 시장 때도 경로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역합변은 국고낭비보고서에 이재명 경로해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경로했습니다. 이재명이 경로했던 비소방본부 간부의 경기도 중징계 고발 조치하라고 또 경로. 이렇게 경로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 여기 또 있네요. 장시호 녹취록에 또 이재명이 경로했습니다. 검사냐 깡패냐 이러면서 간이 부었다 이러면서 경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핵폐수 음영 가능한 한독수 발언에 이것도 경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단식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단식 들어간 거 어떻게 됐냐. 아직 해결 안 됐잖아, 바닷물. 그러니까요. 단식 어떻게 철수해고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얘기가 없어. 경로해놓고. 그다음에 이재명 측도 경로했다. 성상납 주장은 김용민의 입다물라. 이러면서 이재명 측도 경로하고. 주도를 이렇게 경로하면서. 이제 완벽히 내려온 남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이 경로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이제 VIP가 경로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2주년 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뉘앙스가.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생태 같은 그 자식의 죽음에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라는 취지. 그리고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안전장치 없이. 아이고, 사망 사건이 이미 난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투입이 된 거예요. 해병대가. 그러면 안전장치를 완벽히 갖춘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무서운 물살이 해병대 정신만으로 그 물살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어떻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마치 얘네들은 화낸 건 맞아. 오케이, 수사 외압으로 묶어 이러면서 지금 정치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조금 똑똑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그만 시체파리.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가 세월호에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느낌이 안 나네요. 아직 부산 사투리가 지금 안 됩니다. 잘하시네.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아니, 세월호 때 거기에 국고 낭비를 수백억을 하고도 결과치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사실 없는 결과치를 가지고 5년 내내 자기들의 합리화, 정당화시켰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맛을 봤잖아요. 그럼 지금도 또 아니다라는 것을 또, 또,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셔요. 그런데 세상에 정치판에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분들이 반응, 이거 저기 지금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있죠. 다섯 명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 김웅, 김웅이야 뭐 이제 이코르 이준석이라고 봐야 되고. 안철수. 왜 그러는지 몰라. 안철수. 김근태, 최재형, 조경태. 김근태는 원래 좌파 출신이니까. 조경태도 좌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본색들이 나와.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 자체를 스스로 올리고, 스스로 귀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내부, 그러니까 결속 자체를 탄탄하게 하고 외연 확장을 해야지 되는 건데, 어설프게 속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막 좋은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28일 최상병 특검의 재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라리 전자투표였으면 안전자리에서 누가 OX를 했겠지 다 나오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기명 투표, 명찰 주고 투표지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와서 도장 찍는단 말이죠. 그걸 자체를 안 들어가면 아예 기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신 분들은 기권이에요.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가서 뭔가에 의사를 표명하겠다 하시는 분들, O 아니면 X, 이제 카운트가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기발하게 생각을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스스로 내부 단속한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듯한 그런 느낌 말고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 표 단속한 17표만 사실 지금 현재는 단속하면 되는데 10표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국희만에서 정신이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명찰 들고 가서 표 받고 그냥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떳떳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근태, 조경태, 김웅 원래 좌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지만 안철수 의원은 사실 대권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 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권에서도 항상 5% 아래로도 훅 떨어졌지만 대권 잠령으로도 항상 거론되시는 분이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의 반한 전략이 보이는 상황에서 어? 나 찬성할 거야? 라고 나오면 그대로 가셔야죠. 그래서 안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정적인 순간에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께서 아니 안철수 가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해계안 특권 부안 회동에 헛소리 뒷거린다. 당을 떠나라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때렸어요. 사실 이게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핵심을 다 정리를 했어요.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해계안 특검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죽음팔이 그만하자. 시체팔이 그만하자.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 아니 안철수 의원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폼생폼사냐 능력이 안 되면서 대꽃만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는데 여기에 아 왜 저래 저게 집안싸움 한 애가 아니라 아따 속 시원하다라고 반응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분들 그냥 개혁신당으로 가라. 홍춘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지금 중앙정치에 자꾸 입대시는데 본인이 30년에 보수당 국민의힘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30년 아닙니다. 중간에 탈당하셨죠. 중간에 탈당하셔가지고 대구에서 당선되셨고 그 다음에 그 복당을 누가 시켜준지 아시죠. 누가 시켜준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이. 모두가.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가면요. 장해찬도 복당시켜야죠.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 내부 총질을 하면서 본인이 30년을 당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이력 중에 팩트로 탈당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정권 윤정부족 국민의힘이 보유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힘치로 다 주지 못하고 민주당과 함께 부안을 통할 것 같으면 그냥 개혁신당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조금 지각을 좀 깨워야 된다. 이거는 죽은 파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 공수처의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나온 후에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 공수처가 니들이 세운 공수처를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공수처 폐지론에 또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를 국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의를 얘기해요. 이번에 의석수 딴 걸 가지고. 그런데 그게 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민이 같은 소리하고 안 찼네 진짜. 스스로도 민의를 얘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이 젊은 최수근 일병의 지금은 상병이죠.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거기에 박대령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스스로 양심적으로 좀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라. 국민들도 판단을 제대로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병이 깨운 국힘의 엑스맨들 활약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김근태 등등등.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